정부는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가장한 악성코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국과 터키 간 FDA 기본협정과 상품 무역협정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. 중국에서 신종 조류독감 바이러스 H7N9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.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통산 8승을 거둔 최경주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골프 명예의 잔당에 입성합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